자 오늘의 말문 이번에는요 어떻습니까? 라는 내용의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how를 먼저 떠올리면 10중 8구 you're ok 맞습니다 how와 비동사가 합쳐져서 어떻습니까? 혹은 어땠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이런 인사말에서 사실 how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how are you? 이렇게 묻는 경우 how 비동사 you 이렇게 물었잖아요 how are you? 당신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how와 is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누구누구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현재 요즘 어떠냐? 라는 뜻으로 말이죠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라고 물을 때 how is your family? how is your family?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how is your family? 그런데 your family가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your family를 하나에 한 개의 단위로 쳐서 가족 이런 단위로 쳐서 단수로 보통은 보게 됩니다 so how is your family?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다들 잘 계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물론 단수로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대답을 할 적에는 they are fine they are fine they are all good they are all good 모두 잘 지내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뒤에 이어서 나의 가족의 안으로 물어봐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thank you thank you 혹은 thanks thanks를 꼭 이어 말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how is your family? oh they're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how is는 역시 또 다른 누가 한 사람을 가리켜서 how is your brother? 당신 오빠는 잘 계세요? how is your wife? 부인께서는 잘 지내시나요? how is your dog? 너희 집 강아지는 잘 있니?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른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가지 한 개를 가리켜서 말할 적에도 how is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럿을 가리켜 말할 적에는 how are you? 이외에도 how are, 뭐 예를 들어서 your staff members 당신의 staff 모든 멤버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how are they? 그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they are fine they are all good 자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느낌이 어떠하냐 라고 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여기 어떻게 음식은 마음에 들어요? 입맛에 맞아요? 어때요? 라는 뜻으로 so how is the food? how is the foo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how is the food? do you like it? how is the food? do you like it?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 음식이 어때요? 그 말을 당신의 느낌을 말해달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디 병원을 갔는데 이제 문병을 하러 의사 선생님을 뵙고 난 다음에 환자는 어떻습니까? how is the patient? how is the patient? 라고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how is John? how is Mary?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칭해서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조금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을 적에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표현이죠 날씨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자 오늘 날씨가 어때요? 말 그대로 지금 상태를 물을 때 자 이번에는 과거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난 사람에게 그게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how was? how was? 야거 물으면 되겠죠 영화 어땠어요?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그 영화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고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어땠나요? 라고도 물을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비행장 뭐 공항에 가서 누구를 마중하겠다라고 할 적에 이제 막 나오는 사람에게 how was the flight? how was the flight?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비행 자체가 많이 피곤했나요? 뭐 어땠나요? 이렇게 묻는 그런 뜻으로서 how was the flight?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의외로 how 담에 비동사가 붙어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의례적인 의문이 많네요 그죠? 직접 일부러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구독уй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